어제에 이어 SBS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안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더니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35.6, 53.9%로 나타났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제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 35.6, 적절하지 않다 51%로 조사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에서는 각각 찬반으로 갈렸는데 중도에서 과반이 부적절 의견을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적절 53.9, 부적절 33.7%였습니다. 국토보유세와 마찬가지로 중도층의 응답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도입될 경우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32,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 58.8%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50.4, 영향을 줄 것 43.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안 줄 것 51.3, 영향 줄 것 43.1%였습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유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팽팽했습니다. 이달 초 SBS 여론조사와 비교하니 강화 응답이 15.9%포인트 늘었습니다. 최근 위중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간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07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종가인 전국 기준으로 이어져서